지금 여러 분이 알고 계신 하지만 이 해 dess것은 특히 특별한 특별합니다. 한국에서 만나서 빌리어 오신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듯 올 이번 블리즈드 월드와이드 인위테이션은 아주 특별히 준비되었습니다. 우선, 미국 본사 및 전세계 지사에서 많은 임직원들이 한국의 게이머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 직접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이벤트들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올해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새로운 뉴스, 바로 차기작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했을 때, 우리의 차기작 발표 장소를 선정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차기작 발표 장소를 고민할 때, 저희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도 아무 주저 없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 학생을 지지하게 된다 인생을 코레임을 만들게 된다 자료들에게 우주한 수상은 한국의 대상은 우리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로도 창의각에 대해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리자드만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감상하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리자드의 새로운 게임을 소개합니다.